3번입니다 보호구 자율안전 확인 고시상 자율안전 확인 보호구에 표시해야 할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조금 독특한 문제 유형들이 많이 나오죠 과거에는 이런 문제 유형이 크게 많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유형이 많이 변화됐다 다양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자율안전 확인 보호구에 표시해야 될 사항인데 안전인정과 자율안전 확인은요 번호만 다르죠 안전인정 번호냐 자율안전 확인 번호냐 하는 것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같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안전인정으로 나오든 자율안전 확인으로 나오든 해당되는 내용을 갖다 보시고 지금 모델명이라고 나왔는데 원래는 형식 또는 모델명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형식 또는 모델명 우리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서 앞에 있는 형식 또는 모델명인데 이건 빼고 지금 모델명만 더 이렇게 딱 내놨다 그죠? 형식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 외에 형이 모델하면 규등인원 그랬죠? 그래서 규격 또는 등급 규격과 등급이 또 같이 들어갑니다 규격 또는 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은 제조에 관련되는 사항이 나오는데 제조는 제조자 명 이름이 들어가죠 제조자 명과 그 다음에 제조 번호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 연월이 들어갑니다 연월 이건 제조와 관련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조와 관련되는 건 제조자 명이 들어가고 사람 이름이 들어가고 그 다음 제조 번호 제조 연월 이렇게 해서 제조와 관련되는 걸 하나 묶어서 또 정리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번호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번호가 하나 더 들어가는 것이 자율 안전 확인이면 자율 안전 확인 번호가 들어가고 이게 안전 인증이면 안전 인증 번호가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이 내용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오 이건 실기 필답에도 출제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전체를 고른다면 모델 들어가줘야 되겠죠? 제조 번호 들어갑니다 그죠? 사용 기한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자율 안전 지금 자율 안전 확인이기 때문에 자율 안전 확인이 번호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ㄱ, ㄴ, ㄹ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4번 학습 지도의 형태 중 참가자에게 일정한 역할을 주어서 실제적으로 연기를 시켜보므로 역할 연기 그대로 답이 나오죠 그죠? 역할 연기법을 얘기하고 롤플레이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쉽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롤플레이 이걸 우리말로 하면 역할 연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3번이 답입니다 5번 보호구 안전인정고시상, 절로 또는 평로 등의 작업시 사용하는 방열 두근의 차광도 번호는 이건 의도적으로 어렵게 냈습니다 이건 그냥 틀리라고 내는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여기까지 공부를 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정말 열심히 공부를 하신 거고요 여기까지 맞춰야 되겠다라고 공부하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 답 정도는 봐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가볍게 답을 한번 확인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에서 5번까지입니다 답은 2번이고요 말 그대로 고시사항 했는데 안전인정고시, 법률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이거 우리가 다 공부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여유가 되면 또 충분히 공부를 하시더라도 문제가 나왔으니 이제는 절로 평로 등의 작업할 때 방열 두근의 차광도는 3에서 5번이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 틀려도 여러분들 너무 낙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 틀어 있습니다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은요 맞추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100점이 목표가 아니고 우리는 합격하면 됩니다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6번 산업재해 분석 및 평가를 위해서 재해 발생 건수 등의 추이에 대한 자, 추이가 나왔네요 추이에 대한 한계선을 설정해서 목표 관리를 수행하는 재해 통계 분석 기법은 재해 통계 분석 기법은 제가 세 가지 정도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파레토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특성 요인도가 있었죠 그 다음에 관리도가 있습니다 이 추이라는 것은 바로 관리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관리도입니다 또 나올 수 있다면 파레토도인데 이 파레토도는 큰 값에서 작은 값으로 나타내는 막대 그래프 모양 형태로 나온다 그랬죠 이런 식으로 재해 발생 형태별 어떤 통계라면 추락이라든가 낙하라든가 협착이라든가 이렇게 하면서 이 그래프 모양을 보면 어느 것이 가장 크고 가장 낮은가 하는 거 이거 크고 큰데서부터 낮은 것으로 순서대로 나타내주기 때문에 분석하기가 굉장히 편리한 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파레토도는 큰 값에서 작은 값으로 나열한다는 이 말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특성 요인도가 나옵니다 특성 요인도는 어골상이라는 거죠 고기뼈 모양으로 이렇게 해서 고기뼈 모양으로 분석을 해 들어가는 이런 형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특성을 적고 여기에 요인을 적어서 분석해 나간다라고 해서 특성 요인도다 인과 관계로 나타내준다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준다 이렇게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특성 요인도 파레토도 같이 알아두시면서 추이 흐름을 얘기합니다 흐름을 나타내는 그래프로 나타내서 흘러가는 정도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파악하기 쉽게 돼 있는 것을 우리는 관리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됐습니다 답은 관리도입니다 7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보건 관리규정 작성 시 포함해야 될 사항으로 모두 고른 것은 안전보건 관리규정 작성 시 포함 사항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될 내용이죠 여기서 본다면 안기법이 있었죠 안전보건에 관한 4대 교육은 조직부터 갖추고 합시다 기억나시나요? 안전보건에 관한 4대 교육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안전보건에 관한 4대 하는 것은 사고조사와 대책수립이죠 이 4대 교육은 교육에 관한 사항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안 나왔나요? 아, 여기 있네요 그래서 4대 교육은 조직부터 갖추고 하자 그래서 조직, 안전보건에 관한 관리 조직, 그 다음에 직무 조직인데 조직과 직무에 관한 사항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제사리 연구 토익 결과에 관한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러면 미연을 빼고 기역, 디겟, 리얼, 미연입니다 기역, 디겟, 리얼, 미연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중요합니다 이 내용은 꼭 알아두시고 이 또한 실기 필답형에도 충분히 출제가 가능한 문제입니다 더 이상 늘었으면 하는 건 아니요 높이 확인하시나요? знаетers 감사합니다.